뜨거워 뜨거워 짠짜라짠 다 들어갈까 했다 다행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자입니다 내일 5월 19일 한국에 와서 첫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저번에 라오스에 갔을때 라오스 시장에서 산 샌들같은 신발이 있습니다 맨날 그것만 신고 다니더라구요 편한 운동화를 좀 사서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컴킷은 아마 제가 자기 생일을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아예 언급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아마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생일날에는 제가 10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에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 우리 먹방김씨 부부도 같이 참석을 하기로 해서 퇴근하고 깜짝파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음 이거 이쁘네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나는 것 같다 235 김씨 부부와 같이 서프라이즈 합니다 지금 컴킷은 모릅니다 한 2시간 있으면 이제 밤 12시 컴킷이 생일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늘 컴킷의 생일을 아마 잊어 먹은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 이벤트 서프라이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영상은 5월 19일 아침 7시 5분에 업로드 됩니다 지금은 5월 18일 밤 10시 15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 오늘 빨리 영상 편집해서 아침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아침에 영상 업로드가 되면 컴킷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 하나 써주시면 컴킷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첫 생일이니까 기쁘게 해줘야죠 기억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축하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다고 매일 축하합니다 네가 잊지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컴퓨터에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 소원! 소원 부르고 해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 풀어, 후! 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국에 와서 첫 생일이야. 번지? 편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컴퓨터에게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생일 축하해. 한국에 오지 2년이 되네. 항상 앞에서 나와 같이 있었고, 한국 생활 너무 잘해주어서. 내 인생에서 세일 설할 것 중에 하나가 권필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코 맵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세미 이치, 찬찬, 일상에서 권길은 제일 사랑하는 오빠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선물? 응, 컴퓨터 선물. 봐봐. 아, 나이키. 처음 한국 생일. 와, 예뻐요. 이거 MS야. 발 편한 거야. 와, 괜찮아요. 앞에 발 사이즈 맞아? 네, 맞아요. 235맞아? 네. 예뻐요. 안 작아? 괜찮아요. 잘 봤네. 목방 우리 기여사, 기여사님이 선물 준비할 것 같아. 우와. 같이 커플, 커플, 커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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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언니. 저기, 커플티, 이거 화장품. 네. 같이 바르고. 감사합니다, 언니. 나는 통닭. 목감 끊지 않는지, 나는 통닭 통닭. 와, 감사합니다. 와, 오늘 선물 받듯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생일인데, 기분이 어때? 좋아요. 어때요? 예쁘네. 예뻐요. 예쁘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항상 흥분.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음, 그것도 예쁘네. 예뻐요? 어, 그것도 예쁘다. 색깔 이거 예뻐요. 응, 괜찮아요. 예뻐요. 오늘 친구, 어, 맨남 학생이었습니다. 생일? 네, 생일. 그리고 내일 모임이 있어서, 맨남 식당 가서 같이 먹어요. 생일? 네. 오, 잘했네. 여기 뭐니? 오, 이것은 peso! 오, pequenet İs king! neat. efendim 뇌